안녕하세요. 이곳은 한국의 카페 햄핑이고 저는 바리스타 쿤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 기간 동안 커피를 즐겨 마셔왔지만 카페에 가서 나오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전부였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정말로 맛있는 커피를 마신 이후로 아 커피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녔고 맛있는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에 제가 이렇게 카페 햄핑이라고 하는 곳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. 커피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정말로 좋은 매개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커피 하나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커피라고 생각을 합니다.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이 카페 햄핑에 오셔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즐기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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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